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드 역사학사 김종욱입니다. 자 우리 2022년 마진표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께 캐스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그 지난 캐스트가 이제 미한거문이라고 해서 저희 엄성경 선생님이랑 찍었던 캐스트가 마지막 캐스트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캐스트를 찍을 생각이 없었다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뭐 대나무응으로 상담교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응? 보고 싶었죠? 그렇다고 하세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연날리기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마지막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한참 이제 종강이 이뤄지고 있는 시즌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찬바람이 불면서 뭔가 마음이 휑하기도 하고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난 2022년 벌써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인데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보니까 제가 캐스트만 봤거든요. 여러분 이제 저랑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캐스트로 많이 만났으니까 1월 21일 날 올렸던 이제 뭐 웅상담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이제 캐스트를 제가 많이도 찍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보니까 이런 캐스트도 있죠. 뭐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해서 쭉 올라가면서 총 5편의 웅플릭스 시리즈가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두둥 웅플릭스 오리지널 기억나시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 여기 상단 누르시면 안 나와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다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림픽 끝나고 월드컵까지 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1화부터 5화까지에 대한 그 당시 정말 뜨거웠던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간접적이나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함께 뜨거운 여름을 보내봤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르면 안 나옵니다. 수능 끝나고 보세요. 지금은 안 돼. 자 이것만 한 줄 알았는데 또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스포츠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비공개의 글이나 이런 걸로 요청을 많이 해요. 선생님 이런 것도 캐스트로 찍어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서 만든 게 통일을 위한 노력이었다. 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해서 총 5편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남은 시간에 제가 한국사 공부를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맨날 20번 문제를 틀려요. 이러면 4화. 서울 불바다. 요거 북핵위기 요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는 캐스트 보시면 된다.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눌러도 안 넘어갑니다. 아무튼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캐스트를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캐스트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여러분과 활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캐스트를 많이 찍었더라. 요거만 있는 줄 알았죠?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미한 거문이라고 하죠. 엄성경 선생님이랑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좀 많이 찍었습니다. 이게 국어에서 나오는 그 작품들을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하는 거라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말고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요 대나무응 제가 대나무응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한 개 찍었어요. 제목은 한 개로 찍었는데 그 외에도 제가 되게 많은 캐스트를 찍었더라고요. 자 근데 이렇게 이제 1년 동안 찍었던 캐스트들을 쭉 보면서 해설 강의도 있었고 기타 등등 응원 영상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쭉 돌이켜보다 보니까 이제 왠지 캐스트를 찍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 한 해죠. 2022년 그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저의 열정이 담겨있는 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캐스트가 힘든 수험생활 가운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웃음과 희망이 되고 조금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 하긴 아쉽잖아요. 제가 앞에 제목을 뭐라고 달았다고? 연날리기. 자 지금부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그리고 대나무 게시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시점이 여러분들께 11월 3일날 올라갈 건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입니다. 2주 남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날짜로 계산하면 14일이 남았고요. 이거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336시간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중이 잘 되실까요? 막 엄청나게 막 달리고 있었던 그때처럼 뭔가 막 열정을 쏟아내고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참 공부하기 힘든 시기다. 공부하기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시기가 지금 남아있는 이 2주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던 대로 꾸준하게 차분하게 해야 된다. 아 그래 나는 귀 닫고 눈 닫고 다 내 것만 봐야 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인간이죠. 그죠? 자 주변에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주변에서 수능이 다가오니까 힘내! 파이팅! 이번에 잘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응원들을 해주는데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 응원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나 이거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옆에서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 나 열심히 하고... 알았어. 부담스럽죠. 좀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중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수능에 가서 이렇게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지금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 이런 실수 또 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걱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 안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을걸요? 많은 아이들이 괴롭습니다. 해서 지금 공부하기 되게 힘들고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진을 일부러 찾아온 건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보통 이제 멍...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핸드폰을 습관적으로 꺼내기도 합니다. 이러면 이제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힘든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빌런들이 지금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빌런들... 조금 귀엽긴 하죠. 빌런들이 와요. 원래는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썼었거든? 근데 지금쯤 오니까 누군가가 다리 떨고 있는 게 다리를 떨고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누가 훌쩍거리잖아. 독서실이나 자습관에서 훌쩍거리잖아.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렇구나. 나도 훌쩍거릴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 훌쩍거리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 책을 넘겨요. 책을 넘기는데 그 책 넘기는 소리가 촥촥 이런 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무엇 하나도 내가 신경 쓰는 순간 전부 다 빌런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수업 어제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랬고 제가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해줘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런 빌런들을 만드는 거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에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탓을 잡고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책임을 좀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 빌런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수도 있어요. 다리 떨면 그냥 다리 떨라고 하고 나는 그냥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니까 아 자꾸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자 심지어 제가 학교에서 수능 감독을 갔을 때 몇 년 전이에요.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분당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제 성남에서 교사생활을 했으니까 분당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서 제가 수능 감독을 들어갔어요. 이거 100% 실합니다. 수능 감독을 들어가서 제가 부감독이었어. 그러니까 정감독 선생님이 앞에 계시고 저는 복도 쪽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까딱까딱 움직이면 이제 신경 쓸까봐.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서 필요한 거는 뭐 이렇게 도움은 주겠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인생 설계를 하죠. 나는 몇 살 때 뭐 해야지? 나는 몇 살 때 뭐 해야지? 5분밖에 안 지났어. 막 이런 건데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뭔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복도에서. 그래서 우리 시험 보던 수험생들이 자꾸 이제 복도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고개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감독 선생님께서 자 시험에만 집중해 주세요. 라고 이런 뭐 주의 멘트를 주셨어요. 근데 복도에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그거 뭐지? 하고 봤는데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까치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 까치가 들어와서 까치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까까 울면 어떡해. 빗자루를 들고 계속해서 누가 이렇게 쫓아내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 예상할 수 있었을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죠? 돌발 변수는 항상 존재하는 거고 시험장에 까치가 들어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잖아? 그러니까 이런 빌런들 마찬가지. 까치도 마찬가지. 어쩌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돌발 변수가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저는 이제 수능 감독할 때 그러진 않았지만 선생님들 따라서 뭐 이거 뭐라고 하죠? 귀마개? 귀마개 눌러보고 쓰세요. 라고 보통은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가 얼마나 내가 내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는가 이런 힘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흔들리고 그러겠지만 그러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되게 위태위태하게 외주를 타면서 나의 또 다른 모습이 지금 서로 줄다리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안 떨어지려고 매달리고 있고요. 근데 밑에서는 아 살려줘 당기고 있는 거지. 근데 오히려 살려줘 당기는 게 나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더 위태롭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거를 공부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실수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시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실수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이 차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내공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 짧은 시간 동안에 그런 내공을 어떻게 기릅니까? 아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랑 그 나이대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능 시험장 가기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잤죠. 뜬 눈으로 지내고 갔거든. 그래서 이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서서 연날리기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날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전에 하나만 더 덧붙입시다. 그 이런 말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힘내 할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이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휴 진짜 할 말 없나 보다. 할 말 없으니까 그냥 힘내 이렇게 보내지. 그냥 누군가가 힘내 습관적으로 보내는 그 말 한마디가 받는 입장에서는 알았어.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나 어른들 입장에서요. 어른들이 이제 지금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학생한테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이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정말 정말 미안한 마음인데 다른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수험생한테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 있어요. 힘내 모든 게 이 말 한마디에 함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건네는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진심을 담아서 건네는 말인데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쳐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너무 외로운 것 같다 이게 흔들리는 것 같다 잠깐만 펜을 놓고요 잠깐만 눈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엔 분명히 분명히 진심을 담아서 말 한마디 한마디지만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면은 조금은 흔들림을 멈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연 날리기 연 알아요? 연? 이렇게 연 날리는 거 해봤어요? 요즘 아이들이 해보나? 그 피디님 해보셨죠? 제가 어릴 때는 연 날리기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연 날리기를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근데 연 날리기를 잘 보시면은 왜 이런 얘기를 갖고 왔냐면 연 이렇게 날리잖아. 물레에 실을 감아서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부는 날이야 풀자마자 후루루루루루루 날라가죠. 근데 보통은 보통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이렇게 연은 풀면 날라가지만 보통 연을 날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고 나서 뛰어야 됩니다. 뛰어야 돼요. 이 연이 어느게도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뛰어서 달려줘야만 합니다. 달려야만 연이 올라가기 시작해 오고 그러면서 줄을 풀다 보면은 올라가서 바람을 만나야만 하늘 높이 올라가죠. 그쵸? 자,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달려야 한다. 둘째, 바람이 도와줘야 한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쵸? 바람이 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일기예보 보면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바람이 이렇게 불지 저렇게 불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달리는 겁니다. 자, 연을 날려보신 경험이 있으면 알겠지만 연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내가 달려줘야만 연이 고꾸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연이 자꾸 뭐 삥삥 돌거나 자꾸 고꾸라진다고 해서 달리던 걸 멈추잖아? 그러면 땅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14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은 달려가야 할지 아니면 연이 높이 나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춰야 할지는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연이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갔을 때면 그 위에 바람을 만나는 건 더 쉬워집니다.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그 연은 떨어지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연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지금은 생각해봅시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이 그동안에 2022년 1월달부터든 3월달부터든 반수로 해서 6월달부터든 언제 시작했던지 간에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잖아요.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 달리다가 아, 힘들어. 잠깐 멈추니까 떨어질 것 같아. 아, 안 됐는데? 또 달려. 아, 너무 힘들어. 어, 또 떨어질 것 같아. 아, 이렇게 끌고 왔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연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붙임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궤도이 지금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게 올라갈 수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이 연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연이 떨어지는 방법은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아, 나 안 될 것 같아. 아, 난 해도 안 돼. 아, 나 지금까지 풀어봤는데 아, 나는 바본가 봐. 아, 나 머리가 안 돼. 아, 그만할래. 그러면 100% 연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끝까지 수능 당일날 끝까지 어떻게든 한 문제라도 맞추려고 내가 거기에 씨름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쏟아내려고 그 열정을 불태웠을 때 그 한 문제를 맞춘 사람이 그 한 문제를 맞춰서 등급이 올라갈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을 잡고 뛰는 사람이 그 연을 끝까지 올려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다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잔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이렇게 캐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아까 봤죠? 14일 자 이 14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대는 이 시간을 연을 꼬꾸라지게 할지 올리게 할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올 한 해 2022년 올 한 해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고 이 시기를 돌이켜봤을 때 아 나 진짜 참 열심히 살았다. 내가 그래도 언제언제는 내가 조금 뭐 놀았지만 조금 이제 흐트러졌지만 마무리까지 내가 참 열심히 잘했다. 그 마무리를 잘 짓는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가 2022년을 어떤 식으로 추억하게 되는지가 결정될 거예요. 마침표를 찍을지 점점점을 찍을지 느낌표를 찍을지 물음표를 찍을지 여러분이 고르시면 됩니다. 2022년이 여러분이 추억할 수 있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제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긍정의 힘 가득 담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믿는 자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자 1년 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이상 메가스터디 역사연사 김종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